우리 사담이지만 유재석 씨는 집이 어디예요? 아, 저요? 저 여긴 뭐 아쿠정동 삽니다. 집이 잘 사나 보네. 주운 동네 사람. 어? 아, 근데 왜 사람을 그렇게 보세요? 아니, 마인사님 정말. 아니, 왜 사람을 그렇게. 아니, 화가 나신 거면 얘기를. 저 때문에 뭐 기분 나쁨이 있으신데. 내가 예전부터 사람을 주의 깊게 보다 보니까 이런 표정이 나와요. 내가 사실은 이것도 뭐 여담이지만 관상을 살짝 볼 줄 알거든. 아, 그렇지요? 아, 우리 유재석 씨 관상을 다 보는데. 객사하지는 않을 관상이야. 객사예요? 네. 길거리에서 죽지는 않을 거라고. 아, 이거 뭐 당연한 얘기지 뭐 객사를 뭐. 아니, 농담이시죠? 농담이지. 유보무장. 술자리 면접 이런 것도 봤어. 아, 요즘 뭐 그런 거 잘 안 합니다. 그러게 하면 안 되지. 에? 아이, 정말. 야. 나 이젠 줄 테니까. 아, 근데 저기 죄송한데 술을 잘 못 합니다, 제가. 술을 못 해요. 좀 만해. 아, 좀 만해. 아, 좀 만해. 아, 좀 만해가 아니고 제가 술을 못 하는데. 어른이 준다는 생각을 뭐 한 잔 뭐. 그렇게 너무 사양하는 것도 싸가지 없는 짓이야. 어? 아, 어른이 한 잔 좋으니요. 아니, 저도 어른이요. 아니, 저도 어른이요. 아니, 저도 어른이요. 아니, 만회사님. 아니, 저도 어른이요. 아, 예, 죄송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예.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이름을 받고 송호라고 합니다. 송호 씨. 이름 좋네. 나가봐요. 있어, 맛있겠다. 아, 예. 아, 근데 죄송한데 왜 이 손님. 가만히 계시는 분을 왜 붙잡아서 이름을 물어보고 나가라고. 이런 게 제 소소한 취미예요. 네. 아. 혹시 우리 재숙 씨 나하고 단둘이 식사하기가 불편한가? 그럼 방금 전에 나만 송호 씨하고 셋이 먹는 건 어때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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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럼 별로인가? 안 불편하다고. 아니, 송호 씨도. 송호 씨도 불편할걸요. 아, 그런가? 예, 예. 이야, 난 이거 짜장면을 굉장히 오랜만에 먹네. 에? 오랜만에 먹어, 이거 아주. 짜장면 좋아해요? 아, 저 짜장면 굉장히 좋아하죠. 우리 그럼 같이 면 치기나 한번 해볼까? 면 치기를 하자고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아니, 면 치기를 왜. 이런 거 안 좋아해? 아니, 밥은 좀 편하게 먹고 싶은데 그걸. 네,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예, 예. 아유. 아유. 아유, 배가 많이 고프셨나 보네. 응? 참 더럽게 드시네. 응. 응. 이거 단무지도 저거 하면서 먹어요. 아, 그저 뭐. 저거, 저거. 저거 먹는데. 아유, 그냥. 그냥 하는 얘기. 응. 아유. 자, 드셔. 자. 음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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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, 재석 씨는? 하하하하. 평소에 운동을 좀 하시나? 하하하하. 네, 좀 이거 한 젓가락 놓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? 네, 대답하고 먹어요. 네. 운동을 좀 하시나? 네, 뭐 운동합니다. 네. 먹어요, 응. 하하. 하루에 운동은 얼마나 해요?